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번째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비율입니다 올해 상반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줬었던 비율이 되겠는데요 창사 이래로 첫 영업익 60%를 달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상반기가 중국이었다면 하반기는 미국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좀 이따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 코리아 FT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있다가 쉬어가고 있고요 캐즘 현상 때문에 전기차는 조금은 우울하지만 그래서 회사들이 하이브리드로 많이 옮기고 있죠 여기에 대한 수혜를 얼마나 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세 가지 종목 부탁드려요 그렇게 세 가지 종목들이 오늘 증권가에서 아침에 주목했던 종목들입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비중이 실린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로 호실적 낸 크래프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보시면 상상인증권에서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원IP 리스크가 아닌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라고 봤는데요 이유를 보시면 실적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3,32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 분기 대비 7% 증가했고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번에 모바일 쪽에서 중국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견조한 IP 프랜차이즈 성과에 따라서 정상분 상향과 3월 말에 중국 화평정형 5주년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 효과를 누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텐센터와의 계약 구조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사업 성과만 좋으면 현재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3분기에도 중국발 훈풍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IP를 보시면 출시된 지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역주의 흐름을 기록하게 되면서 PC와 모바일 매출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도 이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틀그라운드가 최근에 역주행에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도 리포트나 함께 분석을 했는데요 결국에 약간의 질려서 떠났던 유저들이 돌아올 만한 시기에 적절하게 업데이트에 성공을 했고 유저를 다시 락긴하는 효과를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좋은 게임으로 보답했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는 초대형 슈팅 IP로 성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했을 때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도에서의 모바일 성장도 덤으로 가져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반기에 업데이트까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롱런할 수 있다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래프톤 오늘 목표 주가 무려 47만 원까지 상향 수정하는 리포트였습니다 크래프톤 차트 함께 보시죠 크래프톤 보시면 게임수들의 경우에 정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가에 대한 우상향 흐름이 뚜렷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 8월까지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펼쳐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6월부터 8월까지는 어느 정도 행보하는 구간 속에 상승된 부분을 다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또 서프라이즈가 확인됐기 때문에 오늘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비올로 하나증권 리포트 살펴보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실적이 있었죠 2분기 영업이익은 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2% 증가하면서 기술 이전 수입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됐습니다 이 상반기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61.3%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북미 ITC 소송 이슈와 관련해서 기술 이전 수입을 꾸준하게 인식해 왔는데 사실 이를 제외하고도 장비 판매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고마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불의합니다 일단 지난 3월에 비올의 중국 NMPA 인증과 더불어서 일본 시장에서도 마이크로니들 시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실퍼맥스에 대한 확장성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초반에는 10% 정도의 비중이었는데 지금은 20%까지 크게 늘어났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전부터 중국 내에서 스칼렛 장비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쌓아왔음을 고려했을 때 이 하반기에는 실퍼맥스 그리고 스칼렛의 중국향 실적 성장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반기에는 북미에 대한 장비 판매가 또 집중된다는 점 고수익성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신제품 장비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비올에 대한 목표 주가 12,500원으로 유지됐고요 비올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비올 보시면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3월에 급등하는 모습 이후에는 4월부터는 횡보하는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증시 흔들림에 의해서 함께 흔들리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적과 더불어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목표가 유지 리포트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코리아FT 한국투자증권의 분석 리포트 보시죠 일단 완성차들의 하이브리드차 생산 계획이 상당히 확장되고 있는데요 결국 전기차가 캐즘 국면에 들어간 속에서 돌파구로서 하이브리드차를 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FT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주력 제품은 카본 키니스터입니다 현대차 그룹에 현재는 독점 공급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캐니스터는 활성탄을 이용해서 연료탱크 속 증발가스를 포집하는 부품입니다 지난해에만 이 캐니스터가 이익이나 실적을 이끌면서 영업이익은 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4%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산업구조가 변화하게 되면서 프리미엄을 흡수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니스터는 고사양 제품이 탑재되기 때문에 단가에 대한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글로벌 OEM 수주액이 1,222억 원으로 성장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미 글로벌 완성차들의 납품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뿐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까지 다각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코리아FT에 주목할 시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목표주가 따로 제시하지 않았고요 코리아FT 최근 흐름도 함께 보시죠 코리아FT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세가 거의 4월까지 이어지다가 이후에는 긴 기간 조정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3개월간 주가가 좀 하락한 뒤에 지금 8월부터 약간의 터너라운드가 관측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이런 완성차들의 의지는 여전히 엿보이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기업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와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리포트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